아 아 선생님들 저희는 커피 마시러 이제 시스트레스라는 조그마한 작은 이쁜 타운에 왔어요 밴드에서 한 8분 걸리거든요 여기 삼천몇명밖에 안살아요 근데 너무 이뻐요 길 자체 너무 이쁘고 밴드에서 입으려고 맞춤 하얀 트레이닝 세트 저 커피집 앞에 이렇게 불멍을 해놨어요 따뜻하게 여기 온도가 좀 추워가지고 아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이쁘네 여기 산장에 온 그런 느낌이 나요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하고 독특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테이블도 나오고 여기 있는 폴리스 차도 픽업트럭이네요 여기는 폴리스 차도 저 저희는 레드만드에서 가장 유명한 타코집 왔어요 간판만 봐도 찐 느낌이 오죠 약간 올드스쿨 느낌 좋죠 들어가볼게요 찐 로컬 맛집 느낌 나요 살짝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이거는 고기 레몬 초콜릿 오 맛있을 것 같아 타코 4개 스파클링 워터 해가지고 16.75점 택시도 없으니까 너무 싸네 저희는 동굴에 왔는데 여기 진짜 도시와 자연의 융합이 희한한게 그냥 도심 금방에 이런게 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거지만 이거 쓰레기 버린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좀 케이브가 5개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귀찮으면 다 안 귀찮으면 다 둘러보고 귀찮으면 한두개 보고 케이브 넘버원 더 큰 데로 갈게요 안에 모래있고 텐트 쪽으로 캠핑하면 재미있긴 하겠다 동굴이니까 클레모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헤드랜턴 필요 없을 것 같고 동굴이니까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 케이브 하나 또 찾았는데 지금 느낌이 그, 어, Tears of Kingdom, 젤다의 Tears of Kingdom 여기 들어가면 그, 뭐야, 개 있을 것 같아 네, 날젠통에다가 항상 아닌데, 저희도 처음인데 날젠통을 참, 그, 아리아이에서 잘 샀어요 이런 용도로 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마일드 블루베리인데 아직 안 익었어요 자연과 친화적인 세이시라고 하잖아요 왠지 알 것 같아 그냥 지금 뭐 타운의 근처에 파크가 이래요 되게 자연 친화적이야 이거 봐요 저같이 자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 트레일을 할 겁니다 렛츠고, 렛츠게릿 아, 여기 플립프로우 좀 힘들었겠네 응 이거, 내려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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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녁 메뉴 중에 하나인 소시지 구울라고 기가 막히게 구웠습니다. 제가 구웠어요. 지금 호스트는 옆에서 염소 똥 치우고 있어요. 두 번째 랜드에서의 저녁은? 소시지, 햇반, 김, 된장찌개, 스캐릿. 저 혼자가 좀 심히 일하네. 저는 내일 갈 짐을 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 같은 거는 싹 다 제거 필요없어요. 최대한 짐을 낮게, 얕게, 가볍게, 좁게. 포틀랜드로 가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 새소리 좋고, 공기 좋고. 갈 준비 차 해놨고. 이틀 있었는데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 번쯤은 경험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저 옆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무튼 그렇고. 저희는 이제 포틀랜드로 3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니까 커피, 랩 해가지고 고고싱 할게요. 오늘은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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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오늘 이틀, 이틀, 이틀. 입 넘쳤나? 입 넘쳤나? 어 옆에 타비키 완전한 여행 했었어 그래서 그냥 MATA 1 2 3 6 6